와 등장부터 지금 카리스마가 무대를 집중시키는데요 대세 그룹이죠 트레저가 2022 마마 어워즈 레드카펫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저 최근 발표한 새 앨범에서 특유의 에너제틱한 아우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오늘도 그 파워풀함이 느껴지네요 자리로 보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트레저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 분이 모두 오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트레저를 사랑하는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얼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트레저는 정말 매번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눈부신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는 트레저반의 매력이 볼까요?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화산 같은 그 터지는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텐션 유지해서 오늘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텐션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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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